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화명 생태공원은 북구 북포동 제2낙동강대교에서 금곡동 대동화명대교까지로 낙동강하고 둔치중 면적은 가장 작다. 화명 신도시와 인접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곳이다. 야구장, 축구장을 비롯하여 테니스장, 농구장,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을 공부가치고 있다. 곳곳의 수상 데크는 자연학습에 용이하며 태양내포체, 야외수영장 등이 갖추어져 다양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. 바닷가가 있는 부산에서만을 즐길 수 있는 요트장 풍경을 담아보았습니다. 늘 멋진 영상으로 시청자들에게 찾아가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